오늘의 꽃물 오름 아행군걸 오늘의 꽃물 오름 아행군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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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올라가볼라 했더니 높이가 거의 450곳입니다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앞쪽에 버스 선반장이 있고 여기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을 온몰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저 앞쪽에 전방에 버스들 종점이 있습니다 여름에 여기 연꽃 피면 예쁠 것 같습니다 저 쪽에 추원탑이 있어요 원물 오름은 이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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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도 못이 하나 있어요 못이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길은 소길입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나가 있는데요 땅이 진흙 땅이라서 올라가기 힘듭니다 계속 이런 길을 쭉 올라가야 됩니다 땅이 진흙이라서 위 이쪽으로 오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 위 저 정상의 것 같습니다. 길이 진흙길이고, 지금 미끄럽고 해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.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테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저는 전망에 보이는 게 중원탑입니다. 면보치입니다. 면보치입니다. 바이 행복거리였습니다. 면보치입니다. 면보치입니다.